1. 6-4 황동의 피를 1-2%를 첨가함으로써 강도와 내식성이 향상되어 광산기계, 선박용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되는 특수 황동은 2. 델타 메탈 2. 냉간 가공된 황동 제품들이 공기 중에 암모니아 및 염리로 인하여 입간부식에 의한 균열이 생기는 것은 3. 자연균열 3. 탄소강에 함유되는 원소 중 강도, 연신율, 충격치를 감소시키며 적혈취성의 원인이 되는 것은 4. S 4. 절삭 공구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1. 패널 5.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 중 100점이나 헤어클렉의 원인이 되는 원소는 3. 수소 6. 철강의 열처리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내부의 응력과 변형을 증가시킨다 7. 상온이나 고온에서 단조성이 좋아짐으로 고온 가공이 용이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황동은 2. 6-4 황동 8. 미끄럼 베어링의 윤활 방법이 아닌 것은 4. 충격 급유법 9. 일반 스퍼기어와 비교한 헬리컬 기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추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동과 소음이 적다 10. 팔노트의 인장하중을 받는 정사각봉의 단면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오메가 파스칼이다 이 정사각봉의 한 변의 길이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1. 40 11.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여 운동속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는 4. 브레이크 12. 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스프링핀은 두 개의 봉을 연결하기 위해 구멍에 수직으로 핀을 끼워 두 개의 봉이 상대 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이다 13. 체인 전동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진동과 소음이 없다 14. 회전체의 균형을 좋게 하거나 너트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너트는 2. 둥근 너트 15. 한쪽은 오른나사 다른 한쪽은 왼나사로 되어 며틀처로 당기거나 밀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의 요소는 4. 턴버클 16. 가공에 의한 줄문의 방향의 기호 중 대략 동심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1번 17. 단면 위에 표기방법에서 그림과 같이 도시하는 단면도의 종류 명치는 4. 회전 도시 단면도 18. 헐거운 기워 맞춤에서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와의 차를 의미하는 용어는 2. 최대 틈새 19. 다음과 같이 지시된 기아공차 기인틀의 해독으로 오른 것은 1. 평행도가 데이턴 비를 기준으로 지정 길이 100mm에 대하여 0.07mm의 허용값을 가지는 것 20. 가는 1. 쇄선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단면에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을 표시하는 데 사용 22. 다음 치수 기입방법 중후의 길이로 오른 것은 3번 22. 도면과 같이 위치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치수에 정확한 치수를 기입한 것은 4. 23. 그림과 같은 입체도를 화살표 방향에서 본 투상도로 가장 오른 것은 단 해당 입체는 화살표 방향으로 볼 때 좌우 대칭 구조이다 3. 24. 축의 도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길이가 긴 축은 중간을 파단하여 짧게 그릴 수 있다 25. 도면에 표시된 3-18-16 UNC-2A의 해석으로 오른 것은 2. 산의 수는 1인치당 16개이다 26. 구동방법에 의한 3차원 측정기의 분류가 아닌 것은 1. 랩핑형 27. 바깥지름 연삭기의 이송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공작물 고정 유성형 연사 28. 선반 주축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주축은 강도와 경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실축으로 만든다 29. 줄작 없이 줄눈에 거친 순서에 따라 작업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4. 황목 중목 세목 30. 다음 바이트의 각도를 나타낸 그림에서 씨는 3. 여유가 31. 숫돌의 표시방법 순서로 오른 것은 2. 숫돌 입자의 종립도 결합도 조직결합제 32. 절삭 공고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네마모성이 작고 마찰 개수가 높을 것 33.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4. 슈퍼 피니싱 34. 밀링 머신의 규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테이블의 이송거리 35. 선반에서 테이퍼 절삭 방법이 아닌 것은 1. 리드스크류에 의한 방법 36. 윤활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커야 한다 37. 가공 방법에 따른 공구와 공작물의 상호 운동관계에서 공구와 공작물이 모두 직선 운동을 하는 공작 기계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 쉐이퍼 플레이너 38. 측정자의 직선 운동을 지침의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켜 눈금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이 측정기는 3. 다이얼 게이지 39. 블록 게이지 1개 게이지 등의 게이지료 렌즈, 유리기구 등을 다듬질하는 가공법은 1. 랩핑 4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칩은 2. 유동형 칩 41. 직접 분할법으로 6등분을 할 때 직접 분할판의 크랭크 회전 수는 4. 사회전 42. 수평 밀링 머신에서 밀링 쿼터를 고정하는 곳은 1. 아버 43. 다음 그림에서 자동 코너 R 가공을 할 때 A점에서 C점까지의 가공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4. G1 X20 R-5 F0.1 44. 머신잉 센터 프로그램에서 G코드의 기능이 틀린 것은 3. G99 회전당 이송 45. CNC 선반에서 900rpm으로 회전하는 스핀들의 3회전 동안 이송정지를 하고자 한다 올바른 지령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G4 X0.2 G4 E0.2 G4 P200 46. 안전한 작업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절삭 공구는 길게 장착하여 절삭 시 접촉면을 크게 한다 47. 공작기계의 핸들 대신에 구동 모터를 장치하여 이미의 위치에 필요한 속도로 테이블을 이동시켜주는 기구의 명칭은 2. 서보기구 48. CNC 선반 가공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전개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G코드는 3. G70 49.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절대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써 프로그램 원점 또는 공작물 원점이라고도 하는 좌표계는 3. 공작물 좌표계 50. CNC 선반에서 날듯 반지름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가공 치수에 영향을 주는 가공은 4. 테이퍼 가공 52. 여러 대의 CNC 공작기계를 한 대에 컴퓨터에 연결해 데이터를 분배하여 전송함으로써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방식은 4. DNC 52. CNC 장비에서 공구 장착 및 교환 시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2. 공구 길이 보정 상태를 확인하고 보정 값을 삭제한다 53. CNC 선반에서 G92를 이용하여 나사 가공할 때 그림에서 나사를 절삭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3. C 54. CNC 선반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 점을 경유하지 않고 X축만 기계원 점으로 복귀하는 것은 2. G28 유제로 55. 다음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N50 블록에 해당되는 주축 회전 수는 약 몇 RPM인가 1. 1546 56. CNC 선반 가공에서 기준 공구 인선의 좌표와 해당 공구 인선의 좌표 차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2. 공구 보정 57. 머시닝 센터 이송에 관련된 준비 기능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G95의 값을 변화시키면 가공 시간이 변한다 58. 보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M99 보조 프로그램 우출 59. 드릴 작업에 있어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가공 중 드릴 끝이 망호되어 이상한 소리가 나면 공구의 이송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다 60. 머시닝 센터에서 여러 개의 공작물을 한 번에 가공할 때 사용하는 좌표기의 설정 준비 기능 코드가 아닌 것은 4. G92 60. 홈터링 스피 Nós 60. proving 60. 여러분도 65. 열언 66. 여러분도